아 심지어 버전이 1.0이야 지금 1점 최근에 나온 게 1.06 인데 세상에 아 이거 이거를 한...노우 노우 이게 이게 1.0 인데 지금 내가 이걸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즈라 가긴 가야된다는 거네 갑시다 그래도 이게 저장본이 있어 토이박 장난감 박스가 있네요 아 당황했어 이 영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당황했다 디스 이즈 토이박스 장난감 상자 엄청 크네 아 근데 밑이 안보여 저기에 열쇠가 있다는 건가 아 하지만 밑에가 보이지가 않아 정말 저기 열쇠가 있는 거 맞아 가보는 게 어때? 어? 휘웅 탈쌍 뚜둥 난 빨간 장미가 없어 게리도 보이지 않아 아 게리는 여기 있고 아 아 아 머리야 아야 아 아 아 아 이브? 너 괜찮니? 어 난 괜찮아 다행이다 그건 그렇구 여기 정말 장난감 상자? 우리 위층에서 떨어진 거지? 걔가 우릴 밀어서 메리가 그나저나 열쇠를 찾아서 나가자 너 정말 괜찮니?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뭐? 장미를 잃어버렸어? 큰일이네 빨리 찾아서 나가자 어떤 장미가 여깄고 빨간 장미를 찾았다 꽃잎이 별로 안 남았네 빨리 가서 살려야겠다 여기 물병은 없나? 물병이 아니라 화병이 장미를 찾았다 진앤딩 루트네 일단 There's something on the flower 분홍색 열쇠를 얻었다 뭐지? 좋지 않은 기분이 들어 이전에도 느낀 듯한 응 어헜! 뭐야 이게 제 que 조심해! 어 관장이구만 어우뤄우오enes 이것이 진앤 컨트롤 이 버전이 공식 버전은 아니야 그니까 제작자가 만든 버전을 어 여기 좀 바뀌었나? 제가 잠깐 기다려 이브 저기에 뭔가 계단이 있는데 아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브? 부탁이야 우리 나가자 어 그래 미안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가 어린애라는 걸 자꾸 잊게 돼 가자 자 어허 장미가 건강을 되찾았다 바닥에 물병 바닥에 물 뭔 소리야 물이 바닥났다 어둡다 조심해 이브 게리의 물미역 가와이한 물미역 여기 왠지 친숙한데 1.0이면 거의 초창기 버전인데 모르는 단어가 있다 상상화의 세계 저기 이건 갤러리에 있던 거 아니야 이건 이 안으로 뛰어들면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그림 속으로 뛰어들지 어어 이브 저기 봐 그림이 지금이 찬스야 짜잔 날 두고 떠나지마 날 두고 떠나지마 이브 잠깐만 제발 내 세계 밖으로 나가지마 이브 우린 함께 나가기로 했잖아 우린 함께 나가기로 했잖아 우린 함께 나가기로 했잖아 어째서 우리 그네 게리는 여기 있어야 돼 꺼져 너 너 정말 나듯이 그리를 선택할 거야? 으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야 얍얍 얍얍 이히 자 순서대로 갑시다 하지만 이브 지금이 찬스야 아참 안 돼 이브 날 두고 떠나가지마 제발 부탁이야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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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야 아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não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아 7살인데 7살 9살인데 벌써 치매가 사랑 contre 다 빌었고 내 자기나 만나러 가자 목소리가 좀 정상이었을 때 더빙을 했으면 좋았을걸 무슨 일이야 꼬마 아가씨 당신은 뭘 보고 있나요 이건 무슨 동상이죠 글쎄 어디 보자 이건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난 이 조각상을 보고 있어 왠지 서글픈 느낌이 들어 왜 그런걸까 아 미안해 괜한 소리를 했구나 신경쓰지마 그럼 안녕 여기 있었구나 이브 어머 이걸 보고 있었던거야 정말 대단하다 마치 사람의 심장 같네 심장은 심장을 표현한거 같다 난 니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있다고 생각해 그치 이브? 자 더 둘러보도록 할까 다른것도 봤니 여기서 니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구나 메모리스 지금 내가 진짜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한 게임만 봐도 지금 한 20번은 플레이 했을거야 진짜로 모르는 단어가 있다 어 되게 크다 상상화의 세계 상상화의 세계 어 저기 어 저기 이거 갤러리에 있던 그림 아니야? 그건 즉 우리가 이 안으로 뛰어들면 원래 있던 미술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건가? 그런데 어떻게 그림 속으로 뛰어들지? 어 이브 저기 봐 그림이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찬스야 거기 있어 너 절대 나갈 수 없어 이브 잠깐만 어 여기서 나가지 마 이브 우리 함께 나가기로 했잖아 어? 그런데 왜? 개리만 여기 남아있으면 돼 이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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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신 개리를 선택할 거야? 이브 이브 이번엔 그녀를 선택합시다 어.. 뭐? 하지만 하지만 이브?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가자 이브 잠깐만 이브! 어째서 니가 아무것도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엄마 저녁엔 뭘 먹을거에요? 음 글쎄 메리 음 좀 이르긴 하지만 저녁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 음 그치만 너 배고파 아 어서와 이브를 찾았어요 어머 이브 어디있었단거니 음? 엄만 너랑 같이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마 이브도 원하는게 있었겠지 아 그렇지 이브? 응? 응? 음 곧 나갈까? 메리가 배고프잖아 아이고 음 그럼 우리 나가서 카페라도 찾아봐요 아 와 카페래 입 터뜨렸어? 카페래 거긴 뭐가 있을까? 그럼 갈까? 예에에에에에엣 깽이 아.. 아.. 게리타나 저는.. 굉장했네.. 말로..말로.. 발..바로 역하고 있어 지금 그래 메리와 이브도 많이 배웠을거야 그치? 어? 정말 재밌었어요? 그치 이브? 어.. 어? 주머니 속에 캔디가 있다 와! 사탕이다! 나 줄래? 주인다는 말 말했는데! 헤헤.. 맛있다.. 저기 이브.. 다음엔 집에 가서 뭐하고 놀까? 음.. 뭔가 재밌는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약속이야.. 지금부터.. 우리는 쭉 함께야 이브.. 엔딩! Together forever 영원히 함께 띵 하찮! 상상화의 세계 뛰어들어와라 개 크네.. 야 그거 상상화의 세계? 저기.. 갤러리에 있던 그림이랑 비슷하지 않아? 그 말은.. 즉 우리가 이 안으로 뛰어들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가? 하지만.. 어떻게 그림 안으로 뛰어들지? 아.. 뭐야.. 히브.. 저기 봐.. 그림이.. 이건.. 찬스야.. 응? 절대 나가게 두지 않겠어! 히브.. 히브.. 안 돼! 힝.. 날 두고 가지마.. 히브.. 우리 같이 나가기로 했잖아.. 어.. 근데 왜.. 그가 여기에 남으면 돼. 게리가 남으면 된다고! 저리 끄자! 너! 정말 게리를 선택할 거야? 헉! 희브! 어! 그래, 둘이 나가버려, 그냥. 희브! 뭐하는 거야? 잠깐만! 왜 상처를 입히는 거야, 스스로! 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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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치 피곤하다. 흠, 밀어버렸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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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이봐 너 괜찮니? 개리 괜찮지가 않아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어 우리 그럴 거야 아 이러고 가는 거야? 내 주머니에 캔디가 있었는데 네가 먹었니? 응? 너 설마 훔친 거야? 그건 좋지 않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야 진정해 이것도 나쁘지 않아 기운 내 알겠지? 너 정말 좋아 보이지 않네 너 정말 좋아 보이지 않네 너랑 이제 뭐 하면 좋을까? 부탁이야 부탁이야 우리 여기 지금 나갈 수 있어? 아 그러지 뭐 걱정 마 우리 다음에 여기 다시 오자 미쳤니? 너 슬퍼 보여 너 뭐가 잘못됐니? 뭐가 잘못됐니? 아니야 너 괜찮아 마리 괜찮아 마리 말했잖아 우리 나왔다고 오 역절어 걱정 마 다른 거 없나? 저 고양이 그림 이 근처에 있을 거야 너 그거 봤니? 난 진짜 강아지래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씨 가자 나가고 싶다면 나가자 여기서도 말 걸 수 있나? 똑같네 그냥 갑시다 잠깐 길이 어 왜? 집으로 곧장 가면 되는데 냉두마 사이너님 스티컹이 감사드립니다 소지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어 엄마 아빠 만나야 돼? 이렇게 돌아서 가야되나? 엔딩이도 여기서 갈려? 어 믿을 수가 없네 난 전에 이 그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왠지 친숙하다 근데 뭘 생각하고 있어 메리? 안녕 쇼 니는 침 그녀는 눈물이 있었구요 하지만 그림 속에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뿌 이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흐흐흐흑 으흠. 그녀는 눈물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림 속에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입? 입! 아하하하하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흐흐흐흨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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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희생 희생 엔딩이요 음 모르겠네 별로 센스 있어 보이진 않아 어?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일이지? 직역하고 있어 지금 무슨 일인가 자네 아 아닙니다 어 그냥 생각했을 뿐이에요 전에 어디선가 두 분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어머? 당신의 여동생? 쿨즈가 할 필요 없어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 얘가 좀 말썽쿠러기라니까요 그런가? 그렇구만 확실히 우리도 아이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린 정말 뭐라고? 아 그러세요 제발 케린 어머 무슨일이니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가 좀 아픈 모양이에요 저런 음 자 눈물 닦으렴 손수건 아 죄송합니다 어 빨리 집에 가야겠어요 음 어머 어머 그러네 늦었네 우리도 애가 있으면 했지요 였어요? 네 제발 번역 좀 해주세요 미치겠어요 손수건 손수건 주머니 잘 넣어두렴 알겠니? 잃어버리면 안돼 친절하시네 그렇지 메리 다 된거야? 어어어 아 나와봐 여기서부터 똑같나? 아 왜 이쪽으로 안가고 이쪽으로 가려고래? 뭔가 좀 이상하다 뭐 그 이브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흠 흠전무 이 그림 어디선까 본 것 같아 친숙해 하지만 내가 지금 번역 잘못한 것 같다 그렇지않나 메리? 넘어가자 아니 이브 발더빈 밟아 아 의역 쩔어 뭔가 맛있는거 먹고싶다 이따 음료수라도 살아나가야겠다 새크리파이스 네 이 엔딩은 이따가 바로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다 봤어요 네 이 엔딩은 이브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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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